언어라는 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났을 때 가장 자주 쓸 법한 말들 예를 들어 우리 뭐 좀 먹으러 갈까? 언제 밥 한번 먹자 다음 주에 저녁 먹는 거 어때? 요즘 일하는 거 힘들진 않아? 이렇게 자주 쓰는 문장들부터 익히는 게 1순위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문장 있으니까 그냥 외우세요 라고 딱 알려드리고 마는 거 진짜 싫어해요 저도 초보자 때 영어 문장이 정말 안 외워져서 항상 작심삼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외워지지 않을 만한 그런 부분들 다 설명드릴 거고요 배우는 동안도 재밌고 다 배우고 나면 열 문장이 슬슬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우리 뭐 좀 먹으러 가자 인데요 사람들이 만나면 뭐 먹으러 갈까?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죠 영어로는 let's go grab some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먹다 하면 eat 이거 떠오르죠 그거 말해도 괜찮고요 have 이걸로도 먹다라는 걸 말을 할 수 있고 무언가를 사 먹기 때문에 get 이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은 grab 이거 알려드리려고 해요 grab 같은 경우는 딱 잡아채는 걸 말하는데 그게 결국 어떤 음식을 딱 사서 빠르게 먹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grab 다음에 음식을 붙여 말하면 그걸 먹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궁금해 할 만한 게 어? 왜 go 다음에 바로 이렇게 grab 이라는 동사가 나오지? go 도 동사고 grab 도 동사고 이게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I want to grab 처럼 그 다음에 동사를 붙여 말하려면 to 같은 게 있어야 되죠 I want to grab 그런데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응? 뭐지? 싶을 수가 있는데 go 이것만 좀 특수하게 가서 어떤 행동을 바로 한다라고 붙여 말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가서 먹는 거죠 go grab 가능해요 let's go grab something 그래서 입에 한번 익혀볼 건데요 제가 한번 말하고 여러분들이 세 번 말할 거예요 세 번째 될 때 입에 착 감기는 느낌 들 거예요 let's go grab something 말해보세요 let's go grab something let's go grab something let's go grab something 뭐 좀 먹으러 가자가 영어로 뭐예요? let's go grab something 딱 외워졌죠? 그 다음 두 번째 점심 뭐 먹고 싶어? 보통 또 만나서 무언가를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물어보겠죠 영어로는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이때 먹고 싶냐이기 때문에 what do you want? 이것도 쓸 수 있긴 해요 what do you want to eat for lunch? 먹다 이런 거 넣어도 되는데 would you like 자체가 무언가를 하고 싶냐이기 때문에 먹고 싶어? 사고 싶어? 갖고 싶어? 다 가능해요 뭘 먹고 싶은지 점심으로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이것도 입에 딱 익혀볼게요 세 번 같이 말해볼까요?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점심 뭐 먹고 싶어? 영어로 뭐예요?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거는 정말 많이 말하죠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서 더 많이 말하긴 하는데 미국인 친구도 뭐 이렇게 말한 적 있긴 해요 let's have a meal together sometime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let's have 아까 제가 먹다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거 네 개 있다고 했죠 다 가능해요 특히 오늘은 grab 붙잡다라는 이 단어로 먹다도 말할 수 있다고 했죠 let's grab a meal together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밥이기 때문에 a meal 한 끼의 식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 문장에서도 what would you like for lunch? 그냥 for lunch였지 lunch 앞에 어 같은 거 없었죠 그런데 meal 식사 같은 경우는 앞에 어 를 붙여 말해요 let's have a meal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아무거나 한 끼 식사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밥 한 번 먹자 라고도 하지만 또 차 한 잔 하자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바꾸면 돼요 let's have a coffee 이렇게 말해도 되고 let's have a tea together sometime 이거는 이렇게 붙였어야 되거든요 sometime 띄지 말고 붙였어야지 언젠가 이런 뜻이 돼요 언제 밥 한 번 먹자 let's have a meal together sometime 세 번 말해볼게요 let's have a meal together sometime let's have a meal together sometime let's have a meal together sometime 언제 밥 한 번 먹자가 영어로 뭐해요 let's have a meal together sometime 네 번째 다음 주에 저녁 먹는 거 어때? 뭐 뭐 하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할 땐 how about 이거 쓰면 돼요 how 이게 결국 어떠냐 about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지 붙여 말을 하는 거죠 how about grabbing dinner 뒤에 ing로 꼭 말을 해야 돼요 이게 ing가 아니면 how about grab dinner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grab dinner 이게 저녁 먹다이기 때문에 저녁 먹다 어때? 이상하죠 한국어도 먹다를 먹는으로 바꾼 것처럼 영어도 grab 이걸 ing로 붙여서 grabbing 이라고 해야지 about 다음에 붙여 말할 수 있어요 how about grabbing dinner next week? 다음 주에 저녁 먹는 거 어때? grabbing 대신에 이렇게 세 개 다른 표현들도 쓸 수 있는데 dinner 대신에 또 lunch, breakfast 넣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 통째로 외워 놓으면 굉장히 다양한 수로 우리가 조합하면서 새로운 문장들 만들어 말할 수 있는 거죠 how about having breakfast next week? how about getting lunch next week? 다 가능하겠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문장으로 세 번 말해 볼게요 how about grabbing dinner next week? how about grabbing dinner next week? how about grabbing dinner next week? 다음 주에 저녁 먹는 거 어때? 영어로 뭐해요? how about grabbing dinner next week?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오늘은 내가 쏠게 이것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오늘 내가 이제 밥값을 내겠다 이건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I'll get yours today 라고 할 수도 있고 I'll treat you today 이것도 가능해요 일단 I'll get yours 이건 get 이 기본 농사를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get 같은 경우는 새롭게 생기는 걸 다 말하다 보니까 돈 주고 사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I'll get yours 너의 식사를 내가 get 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ll buy yours buy 이렇게 사다라는 걸로 바꾸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get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대접하다라는 뜻의 treat 이것도 가능해요 그땐 yours 라고 하지 않고 I'll treat you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 today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좀 더 줄여서 그냥 my treat 제가 한턱 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문장은 아니지만 그냥 관용으로 my treat 그럼 이 문장도 같이 말해볼게요 한 문장당 두 번씩 말해볼까요? I'll get yours today I'll get yours today 그 다음 treat 말해볼게요 I'll treat you today I'll treat you today 그리고 my trea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죠 여섯 번째는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 이건 의외로 친구들 만났을 때도 많이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의 회사 아니면 본인 사업을 한다고 칠 때 그거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가끔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더라고요 영어로는 what are your working hour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딱 친한 외국인 친구 뿐만 아니라 동료, 새롭게 만나게 된 지인들에게도 다 물어볼 수 있는 말이죠 특히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 이걸 따로따로 몇 시에 시작해? 몇 시에 끝나라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훨씬 더 간단하게 그냥 what are your working hours? 일하는 시간이 언제냐 저는 9 to 6, 9 to 7 그냥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돼요 보통은 그렇게 9시부터 6시 뭐 그 정도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게에 물어볼 때도 있죠 가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전화했을 때 what are your opening hours? 이렇게 많이 써요 opening hours 가게 몇 시에 열어요? what are your opening hours?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when do you close? 이렇게 보통 따로 말을 하게 돼요 when do you close? 그래서 what are your opening hours? when do you close? 하나 더 알아두시고 친구나 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 문장 세 번 같이 말해볼게요 what are your working hours? what are your working hours? what are your working hours?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 영어로 뭐해요? what are your working hours? 그 다음 그다음도 직업에 관련된 건데 너네 회사 위치가 어디야? 이것도 친구들 만났을 때 그냥 정말 한국 친구들끼리도 많이 말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전에 들은 것 같아도 까먹어서 또 약간 물어보게 되는 것도 있고 영어로는 where is your office located? 아니면 where is your company? located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돼요 물론 뒤에 located 없이 그냥 where is your office? 이렇게 해도 되는데 located 이걸 붙이면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보는 느낌? 그러면 대답할 때 그냥 단순히 in Seoul 서울 안에 있어가 아니라 뭐 어디 역 옆에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해외여행 중이라면 내가 찾아가는 가게나 식당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좋아요 거기 가게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전화해서 where is the store located? where is the restaurant located?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이 대목에서 질문이 딱 생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located? 라고 이 뒤가 붙어 있지?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그냥 회화책에서 외워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나 궁금한 건 절대 못 참아 저의 초보자 시절처럼 그러면서 뭐 그냥 외워서 쓰긴 쓰겠는데 왜 도대체 그냥 locate가 아니라 located라고 할까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맨 뒤에 D 없이 그냥 locate라고만 하면 어떤 위치에 두다 위치시키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아 나는 어디 어디 역 옆에 이 가게를 내야지 하고 이 가게의 위치를 정해서 거기에 위치시켰겠죠 그리고 그 가게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설립한 사람에 의해 위치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수동 형태로 쓰게 돼요 이런 게 이제 영어고요 그러다 보니까 where is your office located? 처럼 이 뒤로 꼭 말을 해야 돼요 앞에 비동사가 있어서 또 수동형 느낌이 나죠 이 문장은 your office 넣어서 세 번 말해볼게요 where is your office located? where is your office located? where is your office located? 너는 회사 위치가 어디야?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where is your office located? 이렇게 이제 말하면 되겠죠 우리 세 문장 남았는데요 요즘 일하는 거 힘들진 않아? 이건 영어로 how's work going these days?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뭐 힘들진 않아? 이렇게 좀 걱정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영어로는 isn't work hard these day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해요 isn't work hard these days? 그런데 이건 좀 친한 사이라 그 사람이 최근에 좀 힘들었다라는 거를 알면서 아 좀 힘들지 않아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있고 영어로는 딱히 직접적으로 힘들지 않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how로 많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인삿말 자체를 how로 많이 하잖아요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거조차도 그냥 how's work going?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how's work? work는 너가 하는 일 going 어떻게 굴러가는 중이야? 결국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뭐 힘든 건 없어? 힘들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how's work going these days? 같이 세 번 말해볼게요 how's work going these days? how's work going these days? how's work going these days? 요즘 일은 잘 돼가 힘들진 않아?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how's work going these days?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리고 9번은 나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 이것도 말해볼게요 요즘이라고 할 때 바로 전 문장은 how's work going these days? these days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거 대신에 lately 이것도 가능해요 lately, 요즘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 쭉 lately, 요즘 어떤 일이 있었냐면 I have too much work too much 다음에 무언가 붙여 쓸 수 있고 too many projects 처럼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뒤에 말하는 단어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work라는 거는 work라는 거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총칭해서 말하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냥 how's work going 이렇게 했었죠 여기서도 셀 수 없어서 그냥 too much work 양으로 따져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일이 많다면 그냥 이렇게 양이 되게 많은 느낌이죠 그런데 프로젝트 같은 건 지금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만 4개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셀 수가 있기 때문에 four projects s를 붙이게 되고 그렇게 셀 수 있을 땐 too many projects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I have too much 하고 말을 하거나 I have too many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학생이라면 숙제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집까지 갖고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 homework라고 하는데 똑같이 work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으로 말을 해요 숙제 아니면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집안일은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일 관련된 거예요 I have too much homework I have too much homework 그리고 요즘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인생에 그때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러이러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I have too many problems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I have too much homework I have too many problems 본인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기 좋고요 우리 too much work 두 번 too many projects 두 번 말해볼게요 Lately I have too much work Lately I have too much work Lately I have too many projects Lately I have too many projects 그리고 마지막은 난 요즘 슬럼프라 스트레스야 보통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이렇게는 잘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아이처럼 I'm so happy everyday 난 매일매일이 행복해 이렇게는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다들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또 만나서 서로 위로도 하고 많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슬럼프다? 이런 거는 영어로 Lately I'm stressed out 그리고 because 다음에 왜 스트레스인지 말할 수 있고 또 상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I'm stressed out 이 표현도 제가 평생 기억 남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는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누가 침범하면 안 되고 그런데 스트레스가 이제 너무 극심한 거예요 스트레스는 결국 압박이죠 그래서 완전 나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힘들겠죠 스트레스 받아서 나가 떨어진 I'm stressed out Lately I'm stressed out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은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죠 because I'm in a slump 슬럼프다 라고 할 땐 그 하나의 슬럼프가 시작이 있고 결국은 끝나잖아요 그 하나의 기간 현재 그 슬럼프 하나 안에 있기 때문에 I'm in a slump I'm in a slump 라고 하는데 슬럼프 대신에 rot 이런 표현도 있어요 차들이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렇게 땅에 바퀴 자국을 남기잖아요 이걸 rot 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인생도 좀 슬럼프처럼 내려오는 느낌이라 I'm in a rot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미드 같은 데서 이런 표현 들었다면 다 이해하면 되겠죠 Lately I'm stressed out because I'm in a rot 그래서 이것도 슬럼프 이용해서 3번 같이 말해볼게요 Lately I'm stressed out because I'm in a slump Lately I'm stressed out because I'm in a slump Lately I'm stressed out because I'm in a slump 슬럼프 플러스 트레스야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Lately I'm stressed out because I'm in a slump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네 통째로 외워야 할 열 문장 마지막 문장까지 다 봤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열 문장 같이 배워봤어요 영어 문장을 나름 많이 공부했는데 실전에서 떠오르지 않고 말로 나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제 수업에서는 단 한 문장을 배워도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친절한 설명으로 배우고 반복 각인 시켜드리면서 실전에서는 무의식 중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강의하거든요 저와 함께 제대로 영어 공부 해보고 싶은 분들은 estere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열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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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